분석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데이터 위치, B5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판매라는 파일을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판매 선택하고 확인. 유모차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분류 더블 클릭, 브랜드 더블 클릭, 가격, 판매량, 안전벨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조건 따로 없으시죠? 다음 누르시고 정렬 순서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브랜드는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점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벨트 유형을 한번 갖다 놓으시면 핵 레이블에 배치하시고요. 분류를 핵 레이블 안전벨트 유형 아래쪽에다가 배치해 보시고요. 그 다음 값에다가 첫 번째 가격 비율인데요. 가격 비율은 가격을 가지고 표시하는 거니까요. 가격을 한번 배치하시고요. 판매량도 배치하시는데 가격과 판매량 바로 가격 앞에다가 가격 비율을 넣으실 겁니다. 넣는 방법은 가격을 첫 번째 값에다가 배치합니다. 그러면 가격 2라고 나오실 거예요. 여기까지 작업한 상태에서요. 세 번째 항목에서 값에 추가하셨던 합계 가격 2를 선택하시고 화면에 잘리는데 가장 밑에 있는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지정 이름에다가 저희는 가격 비율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값 표시 형식에 가서요. 전체에 대한 비율로 선택합니다. 값 표시 형식은 전체에 대한 비율 선택하셨다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가격 비율이라고 퍼센트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식을 넣기 위해서요.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자동 서식 우리 빠른 실행 도구에 자동 서식 클릭하셔서 어 아니네요. 피버 스타일 보통 6이네요. 자동 서식이 아니니까 지속 위쪽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클릭하셔가지고요. 피버 스타일 보통 6입니다. 보통에 가셔서 순서를 확인하시면 여섯 번째 그래서 피버 스타일 보통 6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표시 형식은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격에서요. D7부터 D17 영역에 천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심표 스타일 한 번만 눌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러비 더블 클릭하셔서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피버 테이블 문제 작업 다 하셨고요.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 문제 항목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가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요. 비어있는 셀 하나 클릭하시고 개발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요. 분류별보기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분류를 기준으로 절충형, 디럭스, 휴대형으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정렬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정렬 기준을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하겠는데 값을 이용할 거고요. 오름차순이 아니라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어 사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에다가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절충형, 디럭스, 휴대형을 입력하시고 추가. 추가하시면 아래쪽에 추가가 되어 있으시죠. 선택하시고 확인. 분류를 기준으로 값을 절충형부터 디럭스, 휴대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절충형, 디럭스, 휴대형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작성하겠다. 데이터의 윤곽선의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그룹 8 항목은 분류고요. 그 다음 가격과 판매량의 합계를 표시하겠다. 합계, 가격과 판매량 안전벨트 유형은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래서 가격하고 판매량만 선택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분류별로 가격과 판매량의 합계가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를 누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라고 있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사각형에 갔더니 세번째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클릭하신 다음 위치는 L3부터 M4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에다가 분류별 보기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매크로 문제는 기록하는 문제 5점 도형을 연결하는 문제 5점에서 총 10점의 문제입니다. 혹시나 정렬이 어려우셨거나 부분합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매크로 의미로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저장하신 다음 도형만 연결하셔도요. 5점의 점수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각각 부분 점수가 있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무조건 문제 순서대로 하나하나 하나 처리하시면서 주어진 차트를 그림을 참조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판매량 판매량은 빨간색 계열인데요. 화면에서 지금 선택이 안 되시네요. 이렇다면 우리 차트 도구에 가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가셔서 현재 선택 영역에 계열 판매량을 선택하면 아래쪽에 뭔가가 선택이 된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상태에 디자인에 가셔서요. 차트 종류 변경 그 다음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아래쪽에 빨간색 점들이 좀 보이네요.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의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 다음은 차트 제목은 C2셀과 연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equal C2셀을 클릭합니다. C2셀 클릭하면 이제 셀 병합이 돼 있어서 D2셀까지 표시가 되실 거고요. 클릭 한번 하고 엔터 누르시면 차트 제목이 표시가 됩니다. 나머지 축의 제목은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레이아웃에 축 제목에 가서 기본 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 여기에다가 가격을 입력하시고요. 다시 오른쪽에 가셔서요. 축 제목에 보조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 여기에다가 판매량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대해서는 따로 축 제목이 없으니까 안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한다. 범례에 가셔서 아래쪽에 표시 아래쪽에 가격, 판매량 표시가 되어 있는 범례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글꼴 크기가 9입니다. 크기를 9로 수정하시고요. 가로 눈금선은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가로 눈금선을 선택 선 하나를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질리트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판매량 계열에서 판매량은 꺾은 선형 빨간색을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서 디럭스를 다시 한 번 클릭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 요소의 값을 아래쪽에 표시하래요.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아래쪽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둥근 모서리 테두리 스타일의 둥근 모서리 그 다음 그림자에 가셔서 미니 설정 안쪽 가운데를 선택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문제에 제시된 다섯 개 항목을 순서대로 작업하시고요. 제시된 그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문제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5,10점의 문제입니다. 다음 기타 작업 가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은 세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5점씩이에요. 가장 편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작업을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통 항상 나오는 문제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도록 하는 작업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요.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제품 검색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탭키 한번 누르시면 약간 안쪽에 커서가 들어가서 깜빡깜빡 하실 거고요. 폼의 이름은 제품 검색하면 오타 없이 입력해 주시고요. .show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에서요. 이제 폼을 보이는 작업을 하고 나서 폼 초기화 작업을 할 겁니다. 화면 왼쪽에 프로젝트에 가셔서 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제품 검색하면 폼이 나오면 왼쪽에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오셔서 개체는 유저 폼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프로시저에 오셔서 이니셜 라이즈를 클릭합니다. 폼 초기화 작업에서는 유저 폼 이니셜 라이즈에 입력하셔야 되겠죠. 약간 탭키 누르셔서 안쪽에 이동해 주시고요. 제품 코드 콤보 상자 이름은요. CMB 제품 코드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점 여기에 연결하겠습니다.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할 행 데이터는 B4부터요. B25입니다. 여기에서 폼 초기화 작업에서 CMB 제품 코드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간혹 CMD라고 입력하고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요. 오타 없이 입력하시고요. 입력 다 하셨다면 두 번째 문제는 좀 나중에 하고요. 세 번째 문제를 가겠습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종료하는 거죠. 우리 개체 가셔서 우리 위쪽에 있는 CMD 종료 클릭하신 다음에 폼을 닫겠습니다. 언노드 미 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기본 10점은 맞으신 거잖아요. 이제 두 번째 문제만 해결하시면 되세요. 우선 창을 한번 닫아보시고요. 우리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한번 하신 다음에 제품 검색 누르면 폼이 나와야 되겠죠. 제품 코드 누르면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 다음 종료 버튼 누르면 창이 닫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요. 두 번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짚고 갈 내용이 있는데요. 제품 코드에서 제품 코드 하나 선택해요. A1993-329 선택하면 이 제품에 해당한 분류와 브랜드와 사용 체중, 제조, 연도, 판매량, 가격, 안전벨트, 유형, 각도 조절 이런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서 찾아다가 폼에다가 표시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품 코드에 내가 A1993-329 선택하면 우리는 네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야 됩니다.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실 것 같고요. 리스트 인덱스의 속성을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0 행은 없잖아요. 우리는 4 행에 가야 됩니다. 첫 번째 걸 선택하면 0 더하기 4 두 번째 거 선택하면 1 더하기 4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하면 2 더하기 4 해서 각각의 행의 위치를 구한 값을 변수 하나에 기억할 거고요. 분류라는 데이터는 C열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억한 변수 행에 C열 세 번째 열에서 그 다음 브랜드는 네 번째 D열인가 네 번째 열에서 사용은 6 사용 체중은 여섯 번째 열에서 그래서 열의 번호를 숫자로 A가 1번, B가 2번, C가 3번, D가 4번, E가 5번 해서 숫자 번호를 기억해 주시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면 창이 닫히는지 확인하시고요. 비주얼 베이직 갑니다. 위쪽에서요. CMD 검색 버튼 누르셔서 우리는 행의 값을 기억할 I로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CMB 제품 코드 콤보 상자 제품 코드에서 선택하면 선택한 행의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리스트 인덱스 값에다가 플러스 4를 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값이 0이 나오니까 첫 번째 값은 네 번째 행에 있습니다. 라고 플러스 4를 하시고요. txt 분류는 셀즈 i로우에서 구한 행에다가 두 번째 열, B열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브랜드는 txt 브랜드는 세 번째 C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2 대신에 3으로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체중은 txt 체중은 여섯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이 각각의 컨트롤 이름은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폼의 제품 검색 화면에 가시면요. 분류 선택하면 속성 창에 txt 분류 txt 브랜드 사용체중은 txt 체중 그 다음에 제조년도 각각에 대한 텍스트 이름을 확인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체중까지 작업을 하셨고 컨트롤 C, 컨트롤 V 또 동일한 데이터가 있어서 복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조년도 제조년도는 일곱 번째 열에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V 각도 조절 여덟 번째 열 컨트롤 V 안전벨트 안전벨트는 열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가격은 다섯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판매량 판매량은 아홉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요. 조회할 제품 코드를 선택하여 검색 버튼 누르면 해당 데이터를 찾아서 각각 컨트롤에 푸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 체중이 사용 체중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메시지 상자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사용 체중이 여섯 번째 열에 있었나요? 여섯 번째 열에 있는 값이 12 하면 작거나 같다. 1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MSG BOS 입력하시고요. CNB 제품 코드를 표시하고 연결해서 M% 그 다음에 제품 코드는 큰 따옴표 못 꺼서는 신생아 용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큰 따옴표 닫으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했으니까 END, IF로 닫아줍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셔서요. 맞게 되셨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품 검색 첫 번째 거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 누르시면 체중이 10kg 미만여서 이하여서 메시지 상자가 보였네요. 신생아 용입니다. 라고 보일 거고요. 두 번째 거 선택하고 검색 그 다음 세 번째 거 선택하고 하나 선택하고 검색 버튼 누르면 해당된 데이터가 폼에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